저 오늘 우리 쇼맨의 활약 오늘 또 한 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올레지캐라멘 먼저 기선제압 한마디만 해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우리가 이긴다! 우리가 이긴다! 자, 레드맨 부탁드려요? 밑도 끝도 없이? 일단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계한 구호가 있는데 아, 그래 그런 거 좀 해줘요. 네, 시작! 두 명이 아닌 네 명의 에너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! 예! 저희도 훨씬 와닿아요. 그러니까요.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이긴다! 이긴다!